아 뭐야 밥 아직 먹고 있네 밥 먹고 있네 뭐야 이 형 오늘 리니지 하는 날 아니야? 홍고야 안녕? 스포 타십니다 형님 어 가자 그거 다 먹었어 야 진짜 리니지 하고 스타 하고 진짜 열심히 다 윤중이 형 진짜 제가 리니지 끊게 만들겠습니다 리니지 끊게 벽 느끼게 만들어주겠습니다 마피 200개라고요? 마피 200개라고 아 형님 어떡합니까 요새 또 마피하면 인성 논란때문에 또 안 돼요 형님 저 요새 사리고 있습니다 사리고 있어요 근데 솔직히 스탑판에 좀 너무 막 편없잖아요 여러분들 좀 이렇게 또 약간 좀 치고받고 하는게 좀 있어야 되는데 너무 요새 잠잠했네 어 마피 500개요? 마피 500개? 아 그럼 진짜 한번 해도 돼요? 아 솔직히 같은 아빠끼리 이해해 주겠지 이거는? 같은 아빠끼리 이해해 주겠지? 안 해주면 어떡하지? 빡치진 않겠지? 빡치진 않겠지? 아 내가 얼마 전에 윤중이 형 놀러왔을 때 고기도 샀어요 여러분들 저 쓰레기 아닙니다 저 윤중이 형 얼마 전에 홍구집 놀러왔을 때 놀러왔거든요 며칠 전에 홍구가 고기 10만원어치 샀거든요 윤중이 형 실례 좀 하겠습니다 신세 좀 질게요 여러분 저 일단 집중할게요 그러면 마피 할게요 여러분들 아니 그 이해해 주겠지? 아니 뭐 어때 친한데 갑자기 너 나랑 친하자 이러는 거 아니야? 할게요 진짜 아 일단 하고 보는 거지 남자 지르고 보는 거지 뭐 이게 원래 홍구식 아닙니까? 인성 쓰레기 아 그래도 형한테 좀 너무한 거 같다고 그럴 거 같은데 아 그래도 홍구야 네 가족을 생각해 인마 우리 한 달 식비여 식비 아 그래도 좀 그렇지 않냐? 야 이 새끼야 어? 앞에 한번 야 야 죄송하다고 하면 될 거 아니야 니 식대로 인마 아 아니야 야 그래도 좀 그렇지 않냐? 아 아니 아닌 건 아니라고 또 시청자들 이건 아니자 그러면 내가 할만 없잖아 야 이 새끼야 하루 이틀이야 삭발 한번 또 해 아 야 그래도 삭발은 조금 그런데 삭발은 또 야 이 새끼야 그냥 질러 이 새끼야 응? 니가 못해 인마 그냥 뭐 육먹고 말아 이 새끼야는 인마 그러면 오늘 주말에 오늘 주말에 오늘 주말에 교회가서 그럼 회수해야겠다 충kt 꾹꾹 다가고 되어가는지 진짜 죄송합니다 진짜 일 plan 아아 진짜 아아 화면에 안될네 아씨 아아 아아 정중이는 지구 2,3개 터졌지만 지구는 이기고 싸대기 세트로 터졌습니다. 어? 진우 아빠 형님 어서오세요. 진우 아빠 형님 어서오세요. 근데 나 진짜 빡 집중해서 이 형편에 있는 걸 보고 있어요. 눈에 찍iram 항공은 눈 mand Center